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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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 왜 뒤지고 그래? 유튜브 각 주는 거야? 이제 너 차례야? 일로와 몹이 부족하잖아 사냥 걸어놓고 싸우니까 좋네 물약도 많이 안 쓰고 폽사트 잊었어? 멍청한 새끼인데 더 웃긴건 몹사야 고급가고 날라갔어 왜냐면 뱀파 써가지고 절대 라우플 만나가 아니거든 저 고급 날라갔어 멍청한 새끼 저 개새끼 쫄버새끼 딱 붙어있어 법사 옆에 그냥 꽁 붙어있어 자신감 1도 없는 새끼 힐 받고 뮨 받고 쿠작 먹고 오프새끼 뭘 쳐먹은거야? 나 진짜 채반차면 이 ㅅㄴ 나 못 넘길건데 아이야 그냥만 피대 밴파 가사기라 뱀파 가사기 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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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로록 저새 아픈가 봐 나는 검사까지 뒤졌네 병이 시 또 법사이야 저새 뒤졌네 유튜브가 오졌다리 저 법사를 존나 못하네 저새 법사를 존나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